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마술쇼의 마지막인 만큼 지금까지 밥수의 100배, 환호성 200배, 즐거움은 300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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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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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이상 차량 속에서 마셔라 숨쉬고 싶어 어디로 가나 마지막까지 우리 자리 지켜주신 우리 박준하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. 함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시죠.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 안 하시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처음에 그 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상의를 봐주신 우리 이선희 간사님께 한번 박수를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.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스텝 여러분들께서 좋은 음향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오늘 좋은 프로그램으로 재난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가을소리 음악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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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yo 한글자막 by 한효정